한 종목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aess 라고 자 이거의 성인 성인물 컨텐츠 같은 경우에 예 저기 예전에 천억 찍었던 타부 그 다음에 콤샷 이라고 원래 코인이 있었어요 그 코인이 얼마까지 갔냐 그 코인이 천억까지 갔어요 그때 콤샷은 일론 머스크가 한번 얘기를 해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해서 굉장히 멀리 갔습니다 예 그날 그니까 거의 한달 한달만에 천억 찍었었어요 예 그런 종목들이 이 성인물 컨텐츠 코인 입니다 이게 솔라나 밈 덱스 거래소 주피터 레이디움 백팩에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예 지금 1억이 안됩니다 예 천억까지 갈지 안갈지 몰라요 저번에 제가 예전에 호스 비앤비 할 때는 그때 10 그 핑크 세일 할 때 나왔던 종목인데 그거 10억까지 찍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지금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예 내용이 엄청 커져 버렸어요 엄청 예 왜냐 지금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해서 코로나 이전처럼 돈 엄청나게 풀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 코인은 멀리 갈 수밖에 없다 예 뭐 근데 요새 작전 어떤 작전을 쓰냐면 이게 안 열려요 이렇게 안 열리는데 이게 작전입니다 여러분들 불안하게 해서 여러분들 못살게 하기 위한 작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가 9억개 9억개고 홈페이지에서 트윗은 요새는 이렇게 이게 이게 다 작전이에요 여러분들 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억 9억작자봉 atac 잠시만요 그니까 quant 처럼 호스 9억 0ların 그니까 9억 breez가 Cuba 간 납ма 그러니까 한 9억 보시면 9억 9천만개 구 유 동성도 10ur1 still100 10ur1 1 cl4 138000 더 1208000 $1 daily 한 3000만 원 mejores 되니까 어 예 근방 bod 잘 안보이면 잠깐만요 1시간 보면 보면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저희 delle credit card는 좀 일찍 나온 stol목이라 저희는 거의 바닥에서 만 사거든요 거의 바닥에만 삽니다 경!, Woah 바닥에만 샀다 경줌마한 잘 안 사예요 경줌마한 backedÊNAND 차가 뺏기만 다 떨어진거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지니타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자율 후원 해주시면 진짜 감사하고요.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 돈 버는데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방이 저희가 한 3 4개 정도 되는데 제가 아니어도 제가 유튜브 방향이 일반인도 코인을 알고 이렇게 전문가 되는 과정입니다. 그런다고 해서 돈을 많이 받는 건 아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여태까지 잘 왔었고 후원도 많이 해주셨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래서 제가 아닌 사람도 부방장님이라든지 큰손님이라든지 이분들이 종목을 잘 갖고 오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 가장 좋은 최적의 타점을 제공을 해줍니다. 그렇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. 여러분들 다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여러분들 같이 졸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불장은 첫 번째 불장이 아마 5월 달에 보통 6월 달에 별로 안 좋았고 아마 한 7월 가기 전에 한번 좋고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8월 정도 떨어졌다가 떨어질지 하락일지 행본지 상승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한 번 지금 섹터가 3월 달에서 4월 달 반간기 전후로 한번 어떤 하락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계속 꾸준히 상승할지도 모르겠지만 한 두세 번 아직도 10배 100배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.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받고 돈 많이 벌어 가시길 진짜 부탁드립니다. 예 예전에 그리고 저희 방 문 잠가 놓으니까 너무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만 잠그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냥 지금 이 정도 비트코인 장의 유동성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얘기한 것들은 코인 아직 거리에서 상장하지 않은 것들이라서 사람도 여러 명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더 좋은 분 오시고 같이 협력하다 보면 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까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 이상입니다.